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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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23일 저녁 7시쯤 김천시 구성면 도로변에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9살 이 모 씨가 버스기사 56살 강 모 씨를 10여 분 동안 폭행해 강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수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 내려야 할 정거장을 지나치자 버스기사에게 도로변에 차를 세우게 한 뒤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컬러 복수기를 이용해서 5만원권 위조지폐 3장과 천원권 36장을 만든 뒤 재과점과 시내버스 등에서 10여 차례 사용한 혐의로 27살 최 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.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